이데일리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휴일 끝났는데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휴가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세를 이어갔다라면 훨씬 더 좋아질 거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좀 하락국이 좀 크게 나타나 주는 점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 기간 동안에 조정을 좀 함께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있을 동안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긴축 우려감이 좀 부각되면서 이틀 반에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IMSM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지표는 좋게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했다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점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틀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오늘 하루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화요일이죠. 우리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종가 기준으로 살펴본다라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출세가 들어온 흐름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에서의 비차익 거래의 매출세였습니다. 비차익 거래라고 하면 선물과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수한 매출세가 유입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좀 큰 이유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7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 6300억 또한 그동안 취해져 있던 매수 포지셔닝에 대한 청산 포지셔닝이 합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흐름들은 제한할 것이다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지만 섹터별의 움직임들은 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원전 섹터라든가 신재생 섹터라든가 이런 쪽의 정책주들은 여전히 흐름들을 기대하고 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안전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과 케이블이나 3업륙 전선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최근 원전 섹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로 나타나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안전선을 특히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 정책적인 수혜조로서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난 4월 5일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기금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기금의 매수세의 매도 포지셔닝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습니다만 화요일부터는 외국인들도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갖고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조정권 자리를 이용한 공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전선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5월 31일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준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력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 3.1%대 상승력 나타내고 있네요. 2,300억 유심히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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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